저런 말을 누가 했을까요? 쫄았제? 고마치아라. 이거 부산사투리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한 건가? 고마치아라. 이 방송 혹시 부산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우리 동네에서 많이 쓰는 말들인데 여기 왜 나왔지?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하기 전에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희 씨 입시 비리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앞서서 조민희 씨 법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구역량 적정하라고 보시나요? 서울대 세미나 실제로 참석하셨나요? 검찰이 위중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 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재판 결과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이 내용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 오늘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벌금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등등 이런 혐의거든요. 그리고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원래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이걸 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유기찬 변호사. 이거는 오늘 나온 천만 원 벌금형. 이거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거죠. 조민 씨가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 단계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법리상의 문제고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검찰도 사실 구형할 때 약간 조민 씨를 봐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죄는 들어가 있지 않고 행사죄만 들어가 있거든요. 행사죄하고 공무집행 방해에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부분은 의심은 가지만 사실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럼 혐의에서 뺀 겁니까? 뺐죠. 그러니까 행사죄하고 공무집행 방해 내지 업무방해에만 들어가 있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벌금형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예요. 벌금형 중에서는 거의 최상한의. 1천만 원 벌금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해당 조항의 법정형 중에서는 1천만 원이 상당히 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조민 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다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등이 시형을 선고받거나 이미 다 마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집안에서 또 실형이나 내지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조민 씨 입장에서 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직업 선택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죠. 그렇죠. 또 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좀 감안하거나 감안했지만 이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것이다.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에 선고를 했다. 이런 건데요.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조국 가족. 지금 조국 대표는 2심에서 2년 입시비리 등등 이런 혐의죠. 감찰무아도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지금 3고심. 대법원에 가 있죠. 그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역시 자녀 입시비리. 징역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죠. 4년. 그리고 딸. 딸 조민 씨는 어떻게 보면 최종 수혜자라고도 할 수도 있죠. 지금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관련돼서 조금 어떤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송영웅 변호사. 오늘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를 언급을 했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조민 씨의 혐의 자체가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의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된 문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출한 혐의가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유죄로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요.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상고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민 씨와 공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법원에서 또다시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또다시 법원이 판단을 한 셈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가서요. 뭘 더 다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법적 절차로서의 상고심만 남은 것일 뿐인데. 지금 그걸 이용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고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셀프비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례대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관련돼서 1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뭐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네요. 송씨가 됐다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무슨 홍삼제품 광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나 봐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 이런 걸 설명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수사 대상이 돼서 이것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갈래로 뭐가 있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제목 보셨죠. 부산 사투리가 등장했는데 최근에 조국 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계속 사투리를 씁니다. 어떤 말을 표준말로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 사투리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느그들 쫄았제. 아 저기서 나온 거군요. 지금 화면 정리해보죠.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해야겠다. 느그들 쫄았제. 그리고 어제 부산이에요. 이제 고마 치아라마. 억수로 억수로 감사합니다. 아 저것도 부산 사투리인가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또 얘기했는데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건 사실이다. 느그들 쫄았제. 느그들 쫄았제라는 표현을 자꾸 쓰네요. 쫄리나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게 사투리인데. 이걸 또 반박하신 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조종훈 후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조국 대표님. 그런 말 쓰는 거 보고 겁먹고 겁주는 건 조폭득이나 하는 짓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언어 거칠어지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이거 교육주원 장관이 부산 사투리. 본인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를 활용해서 계속 압박.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좀 해석 좀 해 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 선거 캠페인 차원의 연설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 시기에 연설이든 방송이든 조금은 과장되기 마련이고. 조금은 어쨌든 자신들의 기세는 부풀리고. 상대의 기세는 꺾고. 최근에 지지율 같은 거에 대한. 난 지지율 등에 얻고 있습니다. 약간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게 캠페인의 기본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 상승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단지 그게 거품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선명한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명성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금 정치가 양당의 극단적인 증오와 대결 혹은 적대의 언어들이 넘치는 이런 정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 문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미래 계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고 검찰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거는 선명성을 내주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타날, 그것이 보이게 될 정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적대와 증오와 혹은 대결의 정치를 더 격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선명성을 더 나은 대안을 명징하게 경쟁하고 선명하게 경쟁하는 그런 선명성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이슈, 싱글 이슈 파티인 거죠.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전략일 수 있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다뤄야 되는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에서 마치 이게 무슨 거리에 그런 운동을 하듯이 선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당장의 선거 캠페인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 결과 비례정당 지지율에서는 30%를 넘어가는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주목을 분명히 받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뭔가 분석을 좀 내는데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중앙정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총선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좀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 그리고 정권심판론의 편승의 비례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순으로 치솟고 있다. 최근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다. 법조적으로야 조국 대표의 어떤 유죄 이런 걸 따지지만 국민적인 어떤 감성 이런 걸 감안하는 정치적 시각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네요. 지금요. 이런 분석을 해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취지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는 이심유죄까지 받은 상황이고 사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조상상 처음으로 아마 당선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장당의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약간 이거는 뭔가 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지속성이 약간은 의문인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다른데요. 조국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국 신당의 미래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의회의 어떤 지지율 결과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이게 무슨 거품처럼 사라질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보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보면 이게 나름대로 좀 우려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비례표를 의식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상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조국 대표 자체만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당은 뭐냐면 세력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법조적 시각과 정치적 시각이 뭐냐면 법조적 시각은 조국 개인에 대한 시각이고요. 정치적 시각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께서 비판하는 바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자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냐. 사법적 판결을 앞두고 있고 실형을 받으면 수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세력은 딱 선명성이 하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 이 무도함을 끝내야겠다. 3년이 너무 길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조국의 어떤 비난의 수위가 어떤 사법적 리스크보다는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 자체를 조국 혁신당이 이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실망한 지지층까지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매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지지율의 상승세들은 상당히 꺼지지 않고 더 확산될 공산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 그러니까 총선 뒤의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역할을 보면 본인에 대한 비난은 다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 세력. 가장 큰 게 친문 세력들이잖아요. 친문 세력들을 지지하는 국민적 시각을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사투리 쓰는 것도 보면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느낌이에요. 부산 사투리. 그렇죠. 그 추억이나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진보정당의 수장이 부산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의 향수를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언제까지 당대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해서 그 측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비례 2번인가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탄핵의 소용들에 의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소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정책이 별로 없어요. 단강령에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층 사다리 복원. 입시. 입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계층 사다리 복원을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행에 비춰볼 때. 그다음에 입시 기획윤등. 그것도 본인인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문을 비춰보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각성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 과연 얼마나 의석을 얻을까? 총선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민주당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다음 주제에 가기 전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충청에서 일정을 좀 보냈습니다. 뭐 겹치는 지역도 있었는데 시참 물론 다르죠. 우선 오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진 사람에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장동혁 같은 사람에게 봉사를 받으시기 싶으십니까? 보령, 서천, 서천 보령의 시민을 충실하게 모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유전이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치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비교해 봤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보령이고요. 그리고 충남 당진, 여기 전통시장 방문했네요. 그리고 경기도로 넘어왔어요, 평택 반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서산. 그리고 당진에서 역시 전통시장 같은 곳이네요. 그리고 아산, 이런 일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무슨 신한일전 얘기를 꺼냈어요, 신한일전. 이거는 잠깐 윤기찬 변호사께. 갑자기 한일전이 왜 나요? 축구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국내 시임을 몰아넣을 수 있는 프레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간 지역이 조한규 후보의 지역구예요. 조한규 후보, 오늘 서해의 날 기념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재판도 안 가시면서. 오늘 재판이 빠졌어요. 조한규 후보 지역구에 갔는데 저 조한규 후보라는 분이 사실은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던 분이거든요. 거기 가서 또 한일전 얘기를, 거기인지 미친지 모르겠지만 당진인지. 어쨌든 뜬금없는 한일전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서해 수호 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내시고. 오늘 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오늘 홍익효 원내대표가 참석하셨네요. 그랬으면 조한규 후보가 기존에 했던 음모론과 지지하는 듯한 SNS 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얘기를 하시든가 이래야 하는 건데. 지금 뜬금없는 한일전으로 물타기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